약 16미터 앞 유통입니다. 이제 앞을 보고 조금씩 풀어요. 그치 그치 엑셀 살짝 깍아볼게요 직선이네 깍아볼게요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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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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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유턴을 해 인간아 이씨 여기 아멘 저쪽으로 전구로 깜짝이야 거기서 왜 유턴을 해? 교육생이 당황하기 생각 없이 이게 참지해 우측 한 팔키고 우측 우측 저 지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왜 유턴을 해, 이미 하나 있어. 자, 좀 더 앞으로 할게요. 거기서 왜 유턴을 해, 빵빵 왜 해. 교육생이 당황하지. 생각이서 있어. 자, 피. 자기 유턴한다고 빵빵한 거예요, 멈추라고. 그 차, 생각이 없어. 교육생이 이거 알아? 지혈에 주문합니다. 축하합니다. 바뀌어 줍니다. 생각나고 있어. 그죠? 네. 그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